나왔대 밑반찬 봐봐 밥 안 먹었어? 여덟이신데? ASMR 맛있어 맛있어 경계 미역 미역 옥동무 옥동무 허허허허 옥동구이를 빵빵빵빵빵 음 맛있어요 아 뜨거워 성게 미역국 제주도 만남갑니다 아 뜨거워 제주도 만남갑니다 오우 아 뜨거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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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어요? 언니 딱샤구 어디에요? 여기요 여기도 여기요? 여기입니다 딱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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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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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다음대로 나와야 되니까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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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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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탈옥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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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음 음 오 맛있습니다 여러분 고급지죠? 아 이거? 이게 얼마죠? 이게 얼마죠? 이게 얼마에요? 2만8천원입니다 2만2천원입니다 우와 싸주 반상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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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고마워 오이 고마워 밥도둑이에요 딱새우 오이 맛있어용 여러분 고기봐 나 생선 진짜 좋아 살 오이 딱새우로리 유튜브 라이브 콜 맛있어 오이 맛있어 어머 형씨 방송 안해요? 나 여기 제주 한라산 황 볶음밥 볶음밥 펌프리카 시기님 어서오세요 펌프리카 시기님 어서오세요 펌프리카 시기님 어서오세요 펌프리카 시 Venus 언니 제주도예요? 제주식당이예요 제주식당 저 제주도 엘리베이터 타고 왔어요 아 눈알 아 눈알이 너무 좋아 아 눈알이 너무 좋아 이만 먹었지? 오상? 꿀잼가길이 고맙습니다 고춧가루 멸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원씨 방송 끝났어? 끝난경 끝난경 아 루이 까또리님 고마워요 치토스 치토스 스위치는 너무 달고 찐덕찐덕거려서 치토스 치토스 욱돔 욱돔입니다 됐음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복해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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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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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니? 본인카페 엄마랑 저랑요 무슨 가격이야? 이거니? 이제 사회의 요리는 그리고 케찹 먹기 양념장 우유 맞고 양념장 신선한 부 Haush이소 package 고기 우유 양념장 딱새우는 22,000원 옥돔은 만.. 만 얼만가 지금 말해줘야 돼? 저기 메뉴판지 자꾸 얼마라고 물어봐가지고 자 잘 들어 여기 통 은갈치 구이도 있어요 성게 미역국은 15,000원 통 옥돈구이 18,000원 됐지? 어 그래 많이 쪘어 어쩌라구 아 이거 뭐예요? 대박 대박 거의 까스로이게도 싫어 55,000원 하면 할부로 55,000원 할거예요 음 달어 달어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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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당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우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맛있어용. 우리 엄마가 갖다줘야 되겠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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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빼먹었습니다 먹방 끝 먹방 끝 엄마가 이사 오고 계시거든요 엄마가 이사 오고 계시거든요 잘 가리고 오고 그리고 잘 먹은 거 같아요 아니 뭐하겠구나 다른 거 저기요 저기 포장돼요? 엄마 좀 갖다주려고 포장 안돼요? 아니면 제가 이 상태로 가지고 갔다 가고 엄마가 갖다줘요 돼지 뭐가 돼지야? 돼지 누가 나 먹어? 돼지 돼지 알았어 엘리베이터 타고 얼른 5층으로 강아지를 딱 하면 돼 엘리베이터 타고 엄마 핫당 먹고 엘리베이터 타고 엘리베이터 타고 제가 바로 엄마만 먹이고 초장만 주세요 초장만 이거 들고 가면 너무 먹고 있어요? 아니 잠깐만 아니면 나무 생물이라서 갔다가 얼른 먹이고 가져올게요 엘리베이터 타고 엘리베이터 타고 엘리베이터 타고 colleague 교수님 이 물을 어떻게 해야 하지? 그냥 이 채로 그렇게 채로 하고 얼음 밑에도 좀 깔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요 더 시원할 수 있을까요? 아니 제가 이렇게 어차피 녹으면 고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좀 시원하게 왜냐하면 생물이라서 또 풀날까 봐 저희가 염려돼서 회 같은 거 포장을 안 해드려야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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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고 갔다 오세요 계산은 아래층에서 하십시오 계산은 아래층에서 하십시오 계산은 아래층에서 하십시오 네 아래층에서 하십시오 아니죠 다녀오실거죠?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배불러 끝났어 옳지 올라갑니다 물 닫힙니다 물 닫힙니다 문이 이동입니다 물 닫힙니다 물 닫힙니다 비싸지 않네 물 닫힙니다 엄마! 이리 와! 왜 뭐야? 대성이가 아까 전화했던 사람이 엄마가 그것 때문에 전화한거야? 못하는거 있었어? 아니 없었어 아이스커피야 뭐 오렌지주스 먹으니까 내가 안녕하십니까 빨리 그 딱새우 애봉이 엄맙니다 딱새우 내가 엄마 주려고 빨리 야야 맛있겠다 달아 어떤거 해도 맛있다 여러분 자 한입 드세요 쭉 빨아 쭉 빨아야되는데 쏙 들어가는데 다시 달래 아이고 반갑습니다 엄마가 더 이뻐 엄마가 더 이쁘대 쭉 빨아 그래야지 쏙 빠지네 맛있어 맛있지 달지 맛있어요 반은 먹고 엄마가 식사 못했어요 나만 먹고 왔어 밑에도 있어 잘했다 옥동고이도 두개 주고 성게 미역국이랑 이거랑 비슷한데 5만5천원 밖에 안먹었다 쭈니오님 왔다 가시고 아유 쭈니오님 아유 안녕하세요 여러분 먹겠습니다 쭉 빨아먹어 쭉 빨아먹어 쭉 아유 너무 맛있네요 아줌마가 들고 간다고 어른들 다 깔아 그니까 아유 달다 달아요 성공 엄마 먹이 음 너무 맛있어요 달지 엄마 응 애봉이 없는데 손님이 오셔가지고 오렌지 주스 두잔 아이스커피 한잔하니까 너무 쉬운걸 시키셔가지고 막 신이 나서 신이 나서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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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고추 한 아유 너무 맛있어요 달다 야 달아 아유 여러분 덕택에 뭐 덕택에 내 덕택이지 제가 너무 맛있게 새우 생에를 뭐 너무 맛있어요 딱새우 음~~ 딱! 딱새우 여러분 덕디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가보겠습니다